저희는 너무나 다 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우리는 루다스 팬입니다. 이 노래는... 공식적으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인데 저희는 자작곡이거든요. 버스 안에서 만든 거라서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루다스 팬입니다. 그래서 루다스 팬입니다. 그리고 그 가상은 루다스 팬입니다. 루다스 팬입니다. 루다스 팬입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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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